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53번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형식승인은 누가?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여기에서 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내주고 있죠 형식승인 소방청장이 안 온 건데 여기다 이것도 위임을 한 거고 여기 뭐 소방안전원도 소방안전원은 보통 교육홍보가 교육이나 이런 홍보 이런 업무들이 대부분이죠 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54번 소방기본법상 국구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 중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활동장비 소방활동장비는 소방자동차 헬리콥터 소방정 또 뭐가 있어요 전산설비, 전산통신,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국구보조 중앙정부에서 보조해준다 이거예요 소방은 다 지자체사예요 지자체 소속이에요 소방본부장, 소방사장, 지방소방공무원들 다 지방공무원이고 소방청에 소속된 중앙공무원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에 소방서를 지으면 그 소방서는 원래 돈으로 져야 되는데 소방서는 소방서는 어디 있어요 아 여기엔 없네요 소방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이런 소방차나 소방헬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전산통신장비나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방아복까지는 지원을 해줘요 하는데 딴 것들 장갑이나 또 뭐가 있어요 기숙사지이면 기숙사는 지원해주지 않아요 소방청사만 청사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소방용수시설비, 피난구조설비 이건 뭐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이건 뭐 건물에서 하는 거고 소화용수설비도 건물에서 하는 거죠 소방용수설비도 시설도 아니고 소화용수설비 건물에 설치하는 거에요 건물에서 자신들이 알아서 건물치면서 설치해야 되는 소방설비에요 소방용수설비면 그건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는 거에요 도로변 같은 데에 있는 급수탑이나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 소방용수도 아니고 소화용수 상소소양수설비나 소화수조, 저수조 이런 애들은 다 건물주가하는 거에요 건물주가 3번이 틀렸습니다 55번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 특정 소방대상물 기준으로 옳은 것으로 나오고 물었어요 간이, 간이 뭐 다 해오지는 못하죠 기계에서는, 전기에서는 조금 덜 나오지만 기계에서는 간이가 2차에서도 나옵니다 최소한 이건 외워야 돼요 복근숙,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숙박물 화학시설 천, 천, 육백 이상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여기 하나 있죠 간이 설치를 해야죠 이거 복합건축물이니까 천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층 이런 거에요 그리고 두번째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격수록서 연면적 백이죠 백 백제곱미터 이상이면 간이 설치한다 그리고 3번 정신병원과 의료제약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 그냥 요양병원 그냥 요양병원이면 이게 아니고 600미만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제약시설 사용되는 얘가 이거죠 얘가 300 제곱미터 이상 600미만 바뀌었네요 이게 두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얘는 100이고 기계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쓸 일이 있어요 56번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변경 없이 강의 저수조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이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시도지사 며칠까지? 하루 전에 딴게 아니고 구조 같은건 하나도 안 변하고 거기에 담는 전에는 휘발유를 남았는데 오늘은 경우를 담고 싶다 내일은 경우를 담고 싶다 그럼 하루 전인 24시간 전까지 시도지사한테 전에는 휘발유를 남았는데 나 경우를 담고 싶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고 자 신고를 해야 되는 그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아무거나 다 되는게 아니고 이게 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 주택의 난방시설 난방에 사용하는 어 저장 취급서 그리고 주택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거 저장해 놓거나 주택 그걸 취급하는 거 그거하고 농예 용 축산용 수산용 저장소 소로써 지정수량 20배 미만 20배 미만 이하 미만이었나 그렇죠 20배 미만인가요 미만인가 이하인가 조금 헷갈리네요 자 거기까지는 안 나오니까 일단은 이 부분 이 부분까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답은 뭐가 되죠 시도지사가 되죠 2번 57번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화재경계지구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 공 목 위 석 소 산 인 시장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 목조건축물 밀집지역 위험물 생산시설 밀집지역 석유시설 화학시설 밀집지역 그리고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그런 장소 이런 장소는 화재경계지역으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답은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이죠 없는 지역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수용인원 산정수로 오른 것은 숙박시설 숙박의 수용인원은 침대 여부에 따라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수 플러스 바닥면적을 3제곱메터로 나누면 그 수치 소수점은 바로 올리고 그 수치로 하는 거고요 침대가 있으면 침대수 플러스 종사자수 근데 여기에서 이 침대수는 1인용은 1명 2인용은 2명 당연한 얘기죠 2인용에서는 2명자니까 자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로써 1인용 침대의 개수는 1인용이 20개 플러스 2인용이 2인용이 10개 플러스 종사자수 3명 20 40 20 40 43 43이 되겠네요 3번 59번 화재해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정소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조치를 위반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그냥 예우는 거죠 그냥 예우입니다 답 예우는 거예요 이걸 뭐 다 외울 순 없어요 그때 그때 그냥 문제 보고 답 예워보고 못 맞지 말 수 없고 그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각 법마다 이 과징금 과징금 벌금 벌금이 다 있는데 그 벌금도 뭐 5년 이하 5천만 원 부터 해가지고 쭉 한두 개도 아니고 그거 뭐 엄청나게 헷갈리죠 그때 그때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0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설치 취급할 수 있는 기준 시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이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며칠 동안 90일 이내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하는 저장 취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조소 등 이 제조 등이 뭐에요 등 제조치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이라면 이런 데에서 저장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데가 아닌 그냥 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가끔 법규가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를 다 해결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형식승인 제품검사 기술기준이나 여기는 형식승인검사는 아니죠 그렇진 않은데 이 법규 법규 깊은 곳에 나오기 시작하면 생출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건 뭐 맞춰요 여러분들 법균 전체를 다 공부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을 공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양을 보고 해설 부분도 조금 꼼꼼히 읽어주는거지 처음 보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연관된 부분을 다 공부하고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죠 그냥 기출만 열심히 해가면서 조금 더 넓게 공부한다는건 금 때 해설 달린 것들 교재 해설 달린 것들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